아니, 나도 인정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느낌, 감, 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고1이시던, 고2이시던, 또는 고3 인수분들이시던, 학년을 올라가면서 점점점점 여러분들을 찝찝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양란의 검과 같아요. 느낌, 감, 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거고 성적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올인원 베이식 OT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어, 결론 여기 말씀 드려놨어요. 아니, 여러분. 참 제가 좀 이제, 좀 싫어하는 부류. 어, 본인 얘기 아니라고 막 그냥 소위 막 싸질러서 얘기하는 부류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나 진짜 정말 속상한 게, 야, 영어 공부를 뭐 하려 해? 영어를 왜 수업 들어? 야, 단어만 외우면 되지 뭐. 기출 많이 돌리면 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야, 단어 매연이 많이 외우고 하다 보면 감이 생겨. 그 감으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 1등급 난 나오던데, 이런 무책임한 말을 듣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도 말아주시고. 그 이유는 제가 팩트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결론. 올인원, 베이직은요. 올인원과 마찬가지로 무슨 수업이다? 글 읽기와 정답으로 가는 길을 향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 올인원은 너의 단어력과 해석력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되면 정답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글 읽기 그리고 문제풀이 간 겁니다. 글만 읽고 넘어가는 강사 아니에요. 결국 문제풀이가 목적이니까. 되셨죠? 자, 봐봐. 여러분들 지금 괜찮을까? 판단합시다. 지금 이 OT는 올인원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동일한 얘기 드릴 거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가 괜찮을까요? 너의 영어가 이 상태로 괜찮을까요? 자, 일단 제가 팩트 먼저 말씀드린다 했죠? 1등급 인원이요. 절대평가 하에서 나와있는 2020년에 나왔었던, 당해 년도입니다. 그냥 2020년. 그때 수능의 1등급 인원이 이만큼이 나왔었어. 그러니 너무 무책임한 말들이 막 휑휑하지. 야, 다 1등 받을 수 있어. 다 하나만 외워. 해석만 할 줄 안 하면 돼. 그럼 됐어. 그럴 수도 있을 뻔했지. 아,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나머지 88%는 뭐 바보여. 그렇지 않아. 자, 근데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 어쨌든 1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라고 자꾸만 이제 네이밍이 됐습니다. 이름이 붙여졌죠? 근데 여러분들 평가원이 어떤 집단인지,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 보자. 다음 해 2021년. 1년 내내를 한번 봐봐. 쭉 그냥 보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특히 평가원 같은 어떤 출제기관은 원래 난이도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어. 난이도가 한 번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맞는 난이도가 한 번은 나오겠지. 를 기대하게 만들거든. 근데 2021년 1년 동안 어땠다야? 야, 3.7%야. 야, 5.5%야. 4.9%야. 6.25%야. 쉽지 않아. 자꾸 남들 얘기만 듣고선 본인을 깎아먹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제발 지양하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2021년 한 해만 그랬으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2022년 볼래? 1년을 봐봐. 1년.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다니까 지금 이거. 1년이. 물론 딱 한 번의 변수는 있었죠. 언제? 9월 평가원.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건 저도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야, 이게 무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거 거의 운전면허 시험인가? 라고 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 그 다음 절반 이상으로 깎였죠. 이때 여러분들 재수생이 엄청 많이 양산됐어요. 영어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영어 때문에. 공부하시자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감으로만 안 돼요. 감으로만 됐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자, 근데. 이 한 해만 그랬으면 난 몰라 몰라. 아까 21년, 22년 그때만 그랬으면 난 말 안 해. 자, 23년 볼까? 그러니까 넌 무슨 생각을 할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특히 노란색이 제일 중요한 시험인 걸 아실 거고. 특히 이때 좀 이슈가 있었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이슈가 생겨서 9월 평가원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험이었는데 그때 진짜 난리 났죠? 그래서 수능? 네. 어, 결론. 무슨 뭐 불수능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결이 좀 달라요. 옛날 불수능이랑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랑 결이 완전 다릅니다. 옛날엔 진짜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때였고 지금은요.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선지에서 여러분들 뒤통수 쩔게 치는 해가 왔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모든 수업은 여러분들이 고민으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아니, 이런 분들 있잖아. 저는요. 지문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 알거든요. 느낌도 괜찮거든요. 근데 왜 꼭 정답에서 탈락이 될까요? 이런 분들. 네. 우리는 베이직이 그것에 해결책을 줄 거예요. 아니, 또 이런 분들 있잖아. 지문 자체를 아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지문의 난이도가 여러분들 실력 대비에 좀 추상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문장 해석 곳곳마다 약간 좀 뚫리는 분들 약간 좀 구멍이 뚫리는 분들 이분들 과연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은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올인은 베이직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죠.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완전 모르지도 않고 또 완전 잘 알지도 않는데 애매하죠. 이게 애매. 이분들이 제 집중 타겟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선지가 맨날 되다 안 되다를 반복하시는 분들 이분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이런 일들이 또 생겨요. 됐지? 남의 말 듣지 마 여러분들. 그냥 너 판단을 하면 돼. 나 자신을 판단하고 겸손하게 공부하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모토이기도 해요. 분명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쭉 공부해왔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럴까요? 책임지지 않아서 그래요. 흘러는 왔는데 그것들을 내가 부여잡아서 끌고 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영어라는 게 반복적으로 흘러와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생겨. 익숙해가지고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익숙함이 아닌 이건 의식적으로 잠깐만! 널 놓아! 해서 지난 세월을 책임져야 되는 녀석들도 좀 있거든. 그 중에 올인원 베이직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을 대상으로요. 물론 고3도 가끔 나옵니다만 결국 고1이에요. 이 지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지문들만 선별해서 수업과 분석을 해드리는 소비예요. 아니? 그래서 써놓은 거야. 다시 너 고1이 지금 점수 잘 나와도 틀렸던 문제가 있긴 있지. 근데 그걸 잘 안 보지. 그 중에서도 네가 고3까지 영향을 미치는 책임져야 될 문제들 그거 제가 다 잡아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 자, 이 수업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1강을 좀 찍었거든요. 아마 제가 계속 이룰 거예요. 얘들아, 너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아 해결하기 위해서요. 다 해석이 아니고 해결. 어려워도 뚫고 나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너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해석 능력, 구문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소한의 핵심 문장을 잡아내는 능력은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반복되는가? 한 문제에 멈춰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게 과연 뭘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릇기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단순 해석을 넘어서는 문제들에서 그릇기 해결하는 능력은 뭘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 권의 책 안에서 고1, 2 수준으로 맞춰놓은 수업입니다. 자, 부탁드리는 건 올인원 베이직은요. 기본은 맞아요. 베이직이니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진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질만한 것. 고1, 2의 네가 꼭 봤어야 되는 것을 책임지는 것들을 받은 건지 무조건 쉬운 수업 그건 아니에요. 다만 올인원 베이직 말고 그냥 올인원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고객 조금 뻑뻑하신 분들은 욕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올인원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다른 문제들로 편하게 적용 연습을 하고 싶다. 너무 과하지 않게 어려우지 않은 것들로 적용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인원 베이직 하시는 게 좋아요. 동반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너무 어려우면 요것부터 출발하시고 할 만한데 연습용이 필요하다? 요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어휘, 어법구문, 문장, 올인원이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권에. 네가 책임져야 될 수준의 단어, 어법, 구문, 그리고 문장을 바라보는 능력이야. 자, 예를 좀 들어드릴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나는 고3까지 큰 무리가 없을까? 를 미리 준비하는 단계잖아. 2021년 수능에 실제 이게 빈칸 문장이었어요. 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요 단어 어때요? 지금 단어 말하는 겁니다. 세컨대에리. 만약에 세컨대에리를 봤는데 뭐 몇 초 할 때 세컨드가 떠오르구나. 아니면 두 번째 정도만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컨대에리는요. 이건 V 단어에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하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류, B급 이 정도 느낌을 알아야 네가 이걸 선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지문 통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올인원 베이직이죠. 자, 단어. 좀 더 볼까요, 얘들아? 지금 칠판에 나와있는 이 단어들. 사실 이거 V 단어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 정도 단어, 기본 단어 뜻 되니? 되니? 요 정도 돼야 돼. 근데 올인원 베이직은 뭘 다루는 거냐면 이 단어가 여기에만 머무르면 여러분들 정답 선지를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맞추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게 올인원인데 그 중에 단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인펀트는요. 영유아액이라고 읽으시면 여러분들 큽나요. 안 돼요.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를 읽어야 돼요. 왠지는 수업 들어오시면 돼요.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니까 맨날 에일리언! 아니야. V 단어 하셨던 분들 뭔지 알지? 저거 외부에 있는 존재 또는 고립된 존재 또는 다른 존재. 이게 돼야 네가 선지까지 가거든.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올인원 베이직에서는요. 어휘가 그냥 의미가 아닌 어휘를 어떤 시각으로 추가적 의미까지 돼야 그래야 정답까지 갈 수 있는지도 다뤄드립니다. 지문 안에서. 됐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출 어휘가 어렵지는 않아. 아까 제가 칠판에 띄워드린 그 단어가 어렵진 않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를 지문 속에서 알려드리는 게 올인원 베이직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단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법 구문도 중요하잖아요. 올인원이니까 다 봐야 되니까. 사실 1강에서 했었던 문장입니다. 버즈 버튼 잠깐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문장 정도가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저 갑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조금 부담스럽다. 특히 이런 분사 구문의 처리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애들이 좀 부담스럽거나 또는 나는 이게 길이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괜찮아요. 해결하면 되는 거야. 제가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해석은 제가 말하는 데까지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해석을 기반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어법이나 구문을 배우셔야 돼.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걸 무조건 분사 구문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거야. 그건 수업 들어가 보시고. 어쨌든 이 정도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 구문 수업 아니고요. 지금 모든 걸 다 다루는 수업인데 이걸 지문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문제풀이에요. 결국에는 핵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기출 어법이 있을 거예요. 현재 완료, 가정법, 관계대명사 이런 거. 근데 이걸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더 봐야 될지를 제가 올바른 해석의 어법으로서 알려드릴 거예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이면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맨날 잘 안 되죠. 지문을 다룰 때 상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사 구문은 상황입니다. 왜인지는 수업 들어오시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결국 문장을 네가 뚫어내야 되잖아. 해석을 넘어서서 뚫어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까지 얘기한 건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네가 어느 정도는 해석이 좀 돼야 될지에 대한 어법 구문을 얘기했다면 좀 어려워도 뚫고 나가는 문장들도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그게 예시가 다음과 같애. 이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한 문장 그리고 이거 한 문장 이만큼인데 벌써 읽기가 싫지 여러분들? 읽지마. 읽지마. 대충 느낌만 봐.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평가 문제로 나왔을 때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어. 대충 봐봐. 그냥 대충. 느낌이 어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물론 우리는 베이식은 이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결이 비슷해. 약간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문 자체가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글 읽기 수업이라고 그랬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수업이야.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얘기 다 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알고 인과관계 잡아내면 이 지문은 되게 쉬워져요. 이걸 제가 지금 하진 않을 거고 컨셉만 보십시오. 컨셉만. 아니 제가 이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단순 해석력 어디까지 돼야 될지도 제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여기다 더 해야 될 게 뭐야. 어려워도 문장을 어떻게 뚫어낼지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말이야. 이게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수업이 우리는 베이직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베이직은요. 이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챕터도 길지 않고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첫 번째 챕터가 감각적 성취는 의식적 노래 속에 나온다. 소재끼리의 관계잡기. 즉 다시 말하면 글 읽기의 기준 설정 아니야. 막 읽으면 안 돼.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나머지를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기준 설정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돼야 될지 그걸 알려드리는 수업이 바로 이거예요. 기준 설정이 되면 뭐가 돼야 되죠? 다른 단어가 뭐해서 하나를 이룬다? 이게 뭐냐면 재진술 챕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문 하나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야 이거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게 하나가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나머지가 오 오 오 오 오 오 정답 이 느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바로 요 챕터 1 그리고 요걸 끌고 내려가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재진술 챕터 바로 요겁니다. 김 소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둥박사 세 번째는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내가 지문 하나를 뚫어낼 수 있는 경우들도 좀 생기거든. 아까 우리 단어 몇 개 봤잖아 얘들아 infant 뭐 alien 뭐 이런 것들 그 단어가 secondary 이 단어가 지문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문 전체가 뚫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단어의 중요성도 알려드리는 좀 디테일한 챕터가 바로 요겁니다. 즉 요기는 단어의 확장 챕터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준도 생겨 재진술도 할 줄 알아 단어도 어느 정도 확장이 돼 그럼 지문을 못 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쓰느라고 저와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항상 왼쪽 페이지는 본문과 필기란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본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장 박스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단어 그리고 지문 내에서 꼭 봐야 되는 어법구문 그리고 이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 속에서도 치명적으로 등장했던 복습 파트까지 올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문 문장 단어 어법구문 그리고 복습까지 다 한 지문을 차곡차곡 누적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전체를 구성하는 강좌랑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아마 만족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거 보는 분들은 아마 제가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좌로 그래도 좀 아이들에게 좀 알려져 있다 이건 좀 아실 거니까 그 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년만 밑으로 내가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1, 2 위주로 가는 거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한켠에 계속 들고 있냐면 제일 좋은 건 해보는 거잖아. 그치? 이 강좌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좋아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어 말하면 뭐니? 뭐하니? 그 나한테 맞아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맛보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맛보기 강의 보고 여러분들 제 말투 뭐 속도 내용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차피 제가 화면에 지문을 하나 초반에 띄워놓거든 거기에 출처도 다 적혀져 있어야 되나 그 출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뭐 프린트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포탈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메가스터디에서도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한 문제 여러분들 1강 맛보기 강의가 제가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거든. 저는 맛보기를 찍먹 요것만 먹어봐 그리고 판단해 그리고 사 이러지 않아. 나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제대로 맛을 보여드릴 거야. 제 생각에는 아마 아까 6, 70분 나왔을 거야. 그치? 제대로 한 번 맛을 보시고 아 이건 진짜 나의 상황에서 되게 필요한 강자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신 다음에 해보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1강만 들어보시면 돼요. 됐지? 네. 고정도입니다. 고정도. 그래서 부디 올인원 베이직을 고1이시던 고2이던 아니면 뭐 고3 엔소브린들이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과 감각 필로만 안 된다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를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아까 출렁이는 아까 퍼센트 봤잖아 했듯 1등급 인원들 요기에 내가 안 흔들리고 나는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를 정말 간절하게 느끼길 바래요. 느끼길 바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쉽다라는 강자는 아니고 기본 강좌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안의 관점으로 제가 분석해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에는 고1,2분들 특히 요것만 제대로 한 건 하셔도 아마 고3 들어가기 되게 쉬워질 거고요. 고3 엔소분들 중에서 솔직히 나는 고1,2때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좀 제대로 진지하게 출발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요걸로 출발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올인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원 수준에 해당하는 녀석을 똑같은 관점으로 가게 될 거니까 아마 올인원 수업 듣는 것도 되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해놨냐면 이 강좌 특히 1강 특히 챕터 1은 여러분들의 입시 1년 또는 입시 3년을 완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컨셉을 제가 말해놨던 부분이 1강이거든 그 정도로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 자리니까 잘 한번 받아들여주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도에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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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